24세, 신장 168cm, 체중 60.3kg 현란한 상체 움직임으로 순식간에 거리를 좁히는 스워머 복서 그의 왼손에 걸린 상대는 철저히 파괴됩니다 데뷔전을 승리로 장식하고 싶은 리위의 파괴자 김성배 이에 맞서는 정코너 복싱번짐 소속 29세, 신장 168cm, 체중 60.7kg 화려한 스텝을 바탕으로 상대를 요리하는 올라운더 복서 미칠듯한 연타로 상대를 미치게 만드는 테크닉의 소유자 이름 자체가 미쳤습니다 오늘 프로에 데뷔하는 미친남자, 미친복서 매드맨 김광남 이번 명기해주시면 이상훈 심판위원입니다 수현 доступ 서현 스페인 수박 6.8kg 서있으면 안 돼 서있지 말고 올라오지 황트하면서 그렇지 가네 가도 올리자 서블로 안쪽으로 앞두는 일단 안쪽 그렇지 속 당기고 왼쪽으로 위로 보면서 보면서 공존하게 배우는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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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오래 하지 마. 여유여유. 쟤 살려. 쟤 살려. 한 번 나와. 돌아가 돌아가. 가자고. 오른손 곧 올려. 누워서. 붙잡아. 두 번 더. 두 번 더. 홉 타고. 홉 타고. 홉 타고. 두 번 더. 화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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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치고. 가야 돼. 갔어. 갔어. 파이팅! 이리와요.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오른쪽! 오른쪽! 파이팅! 프레시! 오른쪽! 원투를 줘. 원투를 줘! 너 호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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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따야겠어요. 응대야, 바주를 줬어. 나 호흡해. 바주를 줬어. 바주 올리고, 바주 올리고. 수빈아 쓰! 스! 스겋워!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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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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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멋있다 7-3 나이스 7-3 한번 먹어야지 나이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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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좋아 세 개 좋아 같이 가있지 스마트 파이팅 움직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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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그렇지 나이스 오른쪽 파이팅 나이스 잘하고 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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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같이 가야 돼 나이스 다지가 다지가 흔들고 그렇지 그냥 같이 같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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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른쪽 가 오른쪽 가 왔나 오른쪽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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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네 Cruz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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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Let's negócio 지금 상황은 로프다운 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로프다운 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로프다운 이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2라운드 2분 11초만에 김광남 선수의 TKO 승리입니다 승리한 김광남 선수에게는 승리상장과 트로피를 전달해드립니다 승리상장 소속 복싱번째 성명 김광남 이 선수는 2024년 6월 7일 서울 섬유센터 이벤트홀에서 가인된 프로복싱 라이트급 4랑드 경기에서 우수한 기량으로 김성빈 선수에게 승리하였으므로 승리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6월 7일 사당법인 한국복싱커미션 대표이사 황현철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로피도 함께 전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사진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